자, 여러분은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지금 최초로 작업실에서 하는 라이브가 되겠네요. 작업실에서 아, 네, 이거 좋고 What am I eating? I am going to be skewers, I believe? 오늘 이거 먹방을 할 거고요.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어... 뭐라고 해야 될지? 잠시만요. 볼륨을 좀 키울게요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 셋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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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왜 이렇게 소시하냐고요? 이렇게 해야 되나?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볼까요? 지금 잠시만요. 네, 제가 여러분 채팅이 잘 안 보여요. 가려 있어서 음, 이러면 너무 가릴 텐데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살려줘 어... 이렇게 하면 너무 내 얼굴이... 너무 내 얼굴만 나오잖아. 하하하하 괜찮은가요? 고마워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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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세우는 방송입니다, 여러분. 절대 먹방이 아니에요. 차이점이 없잖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자, 다르게 한 번 세웁시다. 반응에 따라서 다르겠죠? 새로운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업실에서 오늘 먹어볼 것은 꽃이입니다 굉장히 맛없게 나오네요 제 폰캠 이해해주세요 지금 폰이 3년 됐는데 3년째 됐는데 지금 못 바꾼다 해야 되나 안 바꾸나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Can you hear me now? 들리시나요? 오늘 먹방을 해볼 것은 바로 이 꽃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어볼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보실시오 편의점에서 한 기 2,000원에 팔고 있는데 생각보다 먹을만 합니다. 여러분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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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씹는 맛이 괜찮아요. 밤이 늦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시진 않네요. 빵! 아니 빵이란다. 빵이래. 진짜 그냥 햄 같은데 스팸을 통째로 씹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덩어리가 딱 이렇게 알차게 져 있어서 좀 더 뭐 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사실 아까 꽃게랑 새우 먹었죠.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주인공이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니까 워싱턴 그니까 그는 그니까 그니까 눈에 감사합니다. 그 스페인어를 쓰시는 군뚜아 타셨습니다. 휴일 날 씨는 해물 스파게티 묵을까 해. 아 진짜 다들 해물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. 해물 정말 좋아하는데 해물 먹고 싶어. 해물 드디어 교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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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어로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. 스페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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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... ... ... ... 절대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질립니다. 질려요. Hello, welcome to the stream. 아...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리고 입에 물리는 게 확 느껴져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그냥... 이유는 없는데 잘 안 들어가네요. 네. 너무 어둡다. 진짜 어둡게 나오네? 조명이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? 잠시만요. 조명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자 효과는 굉장히 밍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까만 옷 입고 있어서 화이트밸런스가 이렇게 잡히나? 화이트밸런스 맞나? 밸런스가 잘 안 잡히네요 지금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.. 이거 때문에 조명이 생각보다 눈을 굉장히 아프게 하네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? How was your day?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오늘 하루 좀 바쁘다기보다는 굉장히 안 바빠게 보냈네요 굉장히 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좀 보셨다 근데.. 음.. 없는 거랑 차이가 큰 가요? 특별히 차이가 없구나 이게 장난감 사나 가지고 놀아야지 여기 돌아간다? 돌아갑니다 Welcome to my day at night's episode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겁나 웃긴 생각났어. 겁나 웃긴 생각났어요. 막 이러고 이제 보통 술 많이 드시지 않아? 이러고 계시지 않나? 그렇게 되는 거죠. 지금 클라우디안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는 것 같거든요.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다가 클라우디안의 이미지가 다 망가져. 클라우디안의 이미지가 망가지면 안 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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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많았습니다. 지금 막 술잔하시고 술잔하면서 에이! 막 이러면서 지금 오늘 스트리밍을 그렇게 들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 후에도 작업을 이 스트리밍 마치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 때 측면은 이 스트리밍 날치고 얼른 얼른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막 어떻게 오고 있냐? 얼른 정리를 하고 하기 쉽습니다. 하...참 한 주 갈 때도, 지나가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네요. 클라우디한 스트리밍은 사실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뭐 따로 탓을 하거나 하려는 건 아닌데 조회수도 사실 본 스트리밍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네요 푸드 워컴 호인 스트리밍을 정리를 쓸 하고 아마 제 개인 계정 스트리밍으로 넘어가실 것에 페이스북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이제 또 들어오시대 스트리밍 끈다 하니까 또 들어오고 있어 안돼 스트리밍 끈다니까 또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야 귀신같이 알고 들어오네 진짜 스트리밍 끝나니까 귀신같이 알고 뭐 스트리밍을 깎아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치로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그렇게 놔둘 수 있는 이렇게 놔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놔둬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개인 계정 닉네임이 아마 맥스티모로 되어있을건데 바이바이 아디오스 아디오스 굿나잇 좋은 밤 되세요.